소외의 결의금형을 감수하면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양육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 미지급자를 신상공개하는 것이 양육자들 입장에서 소외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양육비가 내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꼭 지켜야 한다면 소외의 벌금형을 혹시 받게 되더라도 싸워야 할 것이고 이걸 단순하게 그냥 개인 간의 채권 채무다 이렇게 보면 소외의 벌금형을 감수하면서 싸워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내 소외의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냐 이제 양육자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 같아요 양해들 사이트가 5년 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법적 서류를 통해서 미지급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래서 100%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지급자에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사전 통보의 내용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을 갖다가 당신이 지급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급한 내용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양육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사전 통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미지급자가 전혀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를 한 목적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갖다가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양육비 지급을 갖다가 촉구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시작되면서 양육비 제도가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물론 현재 불안전한 상태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양육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소액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그 경우에도 싸울 것이냐 아니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조차 나는 싫으니까 또 그게 내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권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는요 1심에서는요 지금 이 판결은요 판사가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가 어떤 양육비가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 사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 간의 채권 채무를 볼 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이게 공적 사안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거고 그 다음 2심에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로 보는 성향이 더 강했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2심에서도 제가 6건이 관련됐거든요 6건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 유예를 내렸어요 그럼 선고 유예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2심 재판부도 이걸 갖다가 양육비 문제가 공적 사안이냐 개인 간의 채권 채무냐라는 부분에서 그 중간 지점으로 본 거죠 그 중간 지점으로 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 중간 지점으로 본 판단이 특별히 틀리지 않대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양육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양육자들이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벌금 한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쌓을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을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양육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안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 중에 어떤 분은 양육비 소송을 당한 피해자들 양육비 소송을 당한 사람이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조언해 주기도 해요 양육자가 법원에서 소장을 보내면 그걸 무조건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소장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탓에 소송을 하고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당신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국은 변호사 상담 5분만 받아보면요 모든 미지급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현행법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양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송을 해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양육비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혼하는 쌍이 9만 3천 건인데 현재 이혼율이 50%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양육비 미지급률이 80%예요 그럼 매년 8만 명 이상의 양육비 피해 아동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매년 그럼 이 현실에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고 양육비 피해 아동에서 100만인 현실에서 그럼 이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신상공개를 하거나 이랬을 때 소액의 벌금이 50만 원을 받게 되니 이제 다 그냥 포기하자 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을 못 하겠네요 오늘 사고 기각되는데 사실 2심에서는 처리 기준이 공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이런 법원의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지급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양육비 소송을 했을 때 감치 판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위보를 해서 혹은 양육자 연락을 차단해요 연락을 차단하거나 위장전위보를 하면 양육자는 미지급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주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전 통보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이걸 양육배계라는 사람들의 양해들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본인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요 양육자가 제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제보한 내용을 반드시 법원의 서류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관적 판단이 1도 없어요 법원의 미지급 사실을 갖다가 법원 서류를 통해 판단했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자가 아닌데 신상 공개되는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수천 건이 올라가서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처음에 배드 파세스 생긴 이후로 여가부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그런 변화 이끌어내신 거에 대해서는 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트 양해들 사이트가 생겨나고 나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또 출국금지도 됐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신상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양해들 사이트가 그래서 문을 닫았었습니다 여가부 신상 공개를 하고 나서 그런데 왜 다시 하게 됐냐면 여가부의 신상 공개에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져 있어요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름하고 나이가 공개되는데 동명의인이 워낙 많잖아요 동명의인이 많다 보니까 여가부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는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질 않아요 그다음에 미지급자의 직장명을 공개하는데 그게 몇 번 길 도로명까지만 공개되니까 그 도로명 주소 안에는 수백 개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의 신상 공개가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들 사이트가 불가피하게 다시 오픈됐던 거죠 여기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국가의 부작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도 미유 부분은 바로 말씀해주셨고 전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이 다 대지급제를 약속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다시 말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그 후에 국가가 부상권을 청구해서 미지급자에게 받아내는 선거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거든요 선지급제 그런데 그 공약도 역시 파기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때 말하자면 한부모 가정들에게 대통령 선지급제라고 하는 공약을 갖다가 말하자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공약을 파기했으면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육, 한부모 가정, 양육비 피해자들이 자녀를 갖다가 양육을 하면서 또 생계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작은 집단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지도 않고 또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 문제가 결국은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이런 것들이 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힘없는 집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